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두리야 입니다. 지윤이는 류 쉬안, 옮긴 사람은 원영경, 편행곳은 다연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대만에서 태어나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대만에서 활동중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브랜드 컨설턴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 소개해드린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습관을 쓴 작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심리학 책들. 이 심리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저자의 말을 빌리면, 심리학은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준 열쇠다. 심리학 덕분에 나는 여러 직업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밸런스를 맞춰가며 안정감을 얻는 법을 알았으며, 인생의 지독한 슬럼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저자는 과거 심리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심리학이 독자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지필했다고 합니다. 책은 총 8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긴 감정, 이겨내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로 읽을 거리가 풍성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챕터 1, 무언 중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을 통해 배운 사람 읽는 기술 2009년 주요 서점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이 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읽었을 책, 바로 조 네보로와 마빈 칼린스의 FBI 행동의 심리학, 말보다 정직한 일곱 가지 몸의 단서다. 전직 FBI 요원이 밝힌 특별한 기술을 배워 자신도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당시 이 책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그러나 다양한 행동과 비언어적 표현의 숨은 뜻을 분석한 후 정작 저자가 한 말은 이랬다. 1990년대부터 반복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변호사, 임상의학자, 경찰관, FBI 요원, 정치가, 교사,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등 대다수의 사람이 거짓말을 간파해내는데 결국 운과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하기란 동전 던지기를 하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 대목을 읽고 낚였다고 생각한 이가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직업윤리를 드러낸 저자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는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마구 규정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표면적인 기술만으로 사람을 경솔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라고 하면 미국 드라마 Right to me 속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린다. 설마 싶겠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나를 관심법의 달인쯤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 심리학 전공이라니 대단하세요. 그럼 사람 마음도 훤히 꿰뚫어보시겠네요. 이럴 때 농담이 통할 것 같은 상대라면 나는 목소리를 깔고 드라마틱하게 대답한다. 그럼요. 하지만 직업윤리상 절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물론 이런 농담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다. 내 연기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리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그 후로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명성 착각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로 거짓말을 하면 들킬까 봐 불안해지는 것도 바로 이 투명성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덕을 보는 대표 직업이 바로 FBI 요원과 정신과 의사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볼 거라는 보편적 착각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학문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쌓았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로써 남보다 거짓말을 더 잘 간파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빠르게 포착해내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유연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은 감정이임 능력과 감성지수를 높여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또 보호색을 발동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속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볼륨 댄스를 추듯 스텝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예민한 사람인가 둔감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자신의 대인 민감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일상성에서 드러나는 디테일, 즉 사소한 행동이나 어조 또는 사용하는 단어 등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민감성을 알아낼 수 있다. 선천적으로 대인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며 심지어 트롤링,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쾌감을 위해 남의 기분을 망치기 위해 하는 악의적 행동을 말합니다. 트롤링을 하기도 한다. 한편 대인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 우울해지기 쉽다. 결국 대인 민감성은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좋지 않다. 그래도 다행인 건 대인 민감성이 높든 낮든 모두 훈련을 통해 눈치를 키워 대인 민감성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적정 수준의 대인 민감성이란 상대의 몸짓 언어, 얼굴 표정, 말투, 사용 단어 등으로 나타나지 않은 무언가를 읽어내는 동시에 지나친 추측이나 잡다한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를 말한다. 다만 본격적으로 훈련 방법과 기술을 알아보기에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는 자세다. 둘째,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해야 한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이란 기껏해야 추측일 뿐 100%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부로 무엇을 단정하기보다는 왕곡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지언정 섣부른 추측으로 상대를 제대로 관찰하고 또 소통할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더라도 일단 상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 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자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심리학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밀러의 법칙이다. 보유심생 걸음거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실 우리는 뛰어난 관찰 능력을 타고났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상대를 자유롭게 엿볼 수 있을 때 특히 빛을 바란다. 즉 당장 소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을 때 상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간의 관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6초였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러 감각기관의 정보를 종합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인물 또는 사물에 발동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셈이다. 보스턴에서 생활할 때 나는 친구들과 야외 커피숍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길 좋아했다. 관찰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과 행인들의 성격이나 생각, 행선지 등을 추측하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기에는 친구 녀석들의 걸쭉한 입담도 한 몫 톡톡히 했지 싶다. 저 녀석은 완전 쫙 빼입었네. 저런 옷차림이면 10중 8구 첫 데이트가 있는 날일 거야. 그런데 날티가 너무 나서 오늘 데이트는 실패했겠는데 저기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 좀 봐 새 하이힐을 신고 나왔다가 발 뒤꿈치 까졌나 보다. 면접을 보러 가는 길 같은데 저렇게 사회 경험 없는 티가 나서야 원 맙소사 저 할머니는 누굴 놀라게 하려고 화장을 저리 독하게 하셨대. 물론 행인들은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다면 바로 달려와 주먹을 날렸을 것인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튼 허튼 소리가 절반인 행인 관찰하기라도 짧은 시간에 각종 가설을 세워 공감대까지 형성할 수 있었으니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이는 사람들에게 정보로 활용할 만한 여러 신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한 신호는 바로 옷차림이다. 옷차림은 대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암시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매우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에까지 잠재적 영향을 준다. 실제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양복을 빼입은 사람이 빨간불에 길을 건넜을 때 다른 행인들도 그를 따라 신호를 위반할 확률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으면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의사의 말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옷차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자신이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자신에 걸맞게 옷을 입어라 라는 말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 옷차림이 나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신호는 걸음걸이다. 걸음걸이는 몸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풍성한 신호를 내포한다. 즐거울 땐 걸음이 경쾌해지고 긴장했을 땐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두 다리가 보내는 신호의 장점은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순간부터 줄곧 걷고 뛰는 원시적 기능을 담당한 만큼 그 반응 또한 매우 원시적이라는 데 있다. 생각해보라. 어려서부터 표정관리법을 배우는 데 비해 하반신의 움직임을 꾸미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 물론 꾸미려 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구부정한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연습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너무 빠르지도 또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좋은 인상은 결국 자신감을 높이는데 작은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발걸음이다. 왜냐? 지나치게 빨리 걸으면 그 자체로도 조급해 보일 뿐더러 사회적 지위가 나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십상이고 지나치게 늦게 걸으면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나 기업 총수들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내가 즐거웠을 때와 고민이 많았을 때의 걸음걸이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근심이 있을 때는 마치 중력이 나에게만 작용하기라도 하듯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지만 즐거울 때는 마치 춤을 추듯 발걸음이 경쾌해졌던 기억이 있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한 신호는 행동의 자연스러움인데 이 신호에는 원거리 관찰이 가능하고 꾸며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경찰 측의 연구 결과 강도나 폭력 범죄자 대부분이 직감적으로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행동의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러니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민첩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편안한 신발과 간편한 옷차림을 착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소통 온도계에 주의를 기울여라 과학자들은 사람의 표정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지만 누군가와 교류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양한 표정을 드러낸다면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상호 교류를 할 때면 그것이 그저 눈빛을 주고받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련의 비언어적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와의 소통이 시작되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이미지화된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장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 당신의 대학 동기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때마침 그녀도 당신을 보고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대학 동기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그러고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과거에 그녀와 맺었던 친분의 정도와 그녀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 등을 계산한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녀가 현재 어떤 몸짓을 보이고 있는지도 물론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계산을 마치고 다가가 적절한 제스처를 보이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가 이런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모두 타고난 행동 계산기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상호 교류의 상대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의 우정의 깊이를 가늠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친구가 서로를 발견하고 보이는 반응 즉 포옹하기 위해 다가갈 때 팔을 벌린 넓이를 보면 두 사람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좋을수록 양팔을 더 넓게 벌리고 또 더 세게 포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팔을 벌리는 폭이 좁아지고 포옹의 강도도 약해진다. 물론 별로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두 사람이 구부정한 자세로 포옹을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어색한 장면이 포착될 테니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상대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일 줄 안다. 단연간의 사회 경험으로 이미 많은 관계의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만 더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예컨대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상대의 몸과 머리의 경사도를 주의 깊게 살핀다.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여 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대화 당사자의 몸의 기울기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회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가할 때 상대의 몸짓 언어를 유심히 살피는 편이다. 상대가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기댔다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내가 한 말이 상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인지를 생각하는 식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몸의 기울기 변화가 표정의 변화보다도 더 정확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요컨대 내가 상대방 몸의 기울기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상대에게 잘 보여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소통의 온도계로 삼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소통 중에 발생한 문제를 알아차려 이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즉각 오해를 해소할 여지가 생기는데 어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몸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될 뿐이다. 훈련을 통해 자아인식을 높여라 기본적인 행동관찰법을 이해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에 돌입할 차례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타인 또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자아인식이 필요하다. 자아인식이란 자신의 직감을 점검하고 감정 반응을 되돌아보게 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에 스스로 반박을 가하게도 만드는 일종의 반성 능력이다. 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적합한 소통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한때의 감정의 편견을 결론으로 둔갑시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뜻 듣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눈을 감고 방금 전 동기를 만났다고 가정했던 그 교차로로 다시 돌아가 보자. 현재 당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당신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옷차림은 어떠한가? 이때 당신이 머릿속에 그린 자신을 소위 자아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은 가히 인간의 가장 훌륭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각설하고 이제 다시 상상으로 돌아와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대학 동기를 발견한 시점으로 가보자. 당신은 그녀에게 방가히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당신을 못 본 채 하는 것도 모자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분명 당신 쪽을 향한 것 같은데 말이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상대에게 반가움을 표현했는데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으니 분명 실망감이 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대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를 못 본 걸 거야.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시력이 안 좋은데 때마침 안경을 안 쓰고 나온 게 아닐까? 분명 이쪽을 보고 이마살을 찌푸린 것 같은데 설마 나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걸까? 방금 전 상상 속 공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장면을 보고 또 느낀 듯이 감정 반응이 생겨나는데 우리의 대뇌는 이러한 감정 반응을 토대로 단서를 찾아 상대의 의중을 추측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 반응이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능력은 생존을 위한 능력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어 주변의 적을 구분해 낼 수 없었다면 인간의 명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의 소심함 역시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온 본능 중 하나인 셈이다. 문제는 각자의 성격과 생활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품게 되는 의심 또한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신이 다소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봐놓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분명해. 인상까지 찌푸린 걸 보면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걸 거야. 내가 그렇게 비호감인가? 라는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스스로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어 뭐 괜찮아 나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라는 주관적 결론에 도달해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할 확률이 높다. 어쩌면 다음 모임에서 그녀를 만나더라도 일부러 냉대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당신의 결론이 100%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방금 날 못 봤나 보네 내가 불러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큰 소리로 상대의 이름을 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른 상대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신 쪽을 바라봤다가 이내 당신을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을 테니 말이다. 그 후의 일은 안 봐도 비디오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당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넬 테고 그럼 그녀는 반가움에 당신을 꼭 안아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방금 누가 나한테 손을 흔드는 것 같았는데 햇빛 때문에 제대로 못 봤거든. 근데 그게 너였구나. 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얘. 어떤가 그녀의 찌뿌린 얼굴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리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 소통에 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자아 인식 능력을 높이는 훈련은 필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의 배경이나 현재 시간, 장소, 주변 인물 등 환경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